안녕하십니까 갓신내림 받은 정집 1월 신궁입니다 저희 1월 신궁에서는 그림을 통한 날카롭고 예리한 정사로 그동안 소가리 하셨던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 1월 신궁에서 정확하게 꿰뚫어봐드리며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마음 편히 방문하셔서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미래에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